오늘 삽 에반데 삽에 봐줘 삽먹었는데 삽질 열심히 합시다 안돼 고..고..왜.. 아니 왜 고개를 두어 잠깐만 그러지마 이 나쁜 자식 점탑 이 나쁜 자식 그러지마 아이씨 턱벌레와 싹트는 이 감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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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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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읍 하에에에 하... 할만하겠는데 도갈 나온 거는 진짜 크다 아 펜초가 낄 수 없나 아 내 펜초 발놀림 맹독 어 잠깐만 보스 저거야 실과 바늘 쓸 일반 슬라임도 이렇게 빡센데 보스 슬라임은 얼마나 빡설까 평상 평상 슬라임인데 맹독불만 주는거 너무한거 아닌가 어쩌라는거지 이거 건무얼 전국 건무자람 바빠바빠빠빠 답이 없네 빠라바바라빠빠라빠빠 어 아카베코 펜촉 22 어.. 형상을 써야되나? 지금 쓰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나이텍이 왜 이래? 어떻게 이겨? 이걸로 이거 맞아야겠는데? 와 너무 약해 포션 다른 데 쓰는 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 나이스가 아닌가? 거부 하나만 났으면 진짜 슬라임 반갈주기였는데 흠 방호도를 영어 씁니다 아! 서순! 마우스탄이다 그래도 잡네 와 이걸 잡네 빠바바바바바밤 빠바바바바바바밤 아니 저.. 무구.. 아니 건무좀 줘봐 건무우 아니! 맹도 그만 줘 유독성알이라서 어차피 삽이니까 여기 삽삽삽삽 갑시다 삽삽삽삽삽삽삽 Born 실과 바늘 너무 좋아요 공포 이거는 강화가 맞지 맞으? 어림도 없지 똥죽이구나 이거 이런 미친 아무튼 불같이 흐렸대 뭐..뭐하는거야? 이거 아니 검무 어디갔어 검무 어디갔냐고 검무 대신 무검을 드리겠습니다 치약 형상 하자 뭐가 맞으면? 이건 6이고 이건 4니까 이게 맞지 않을까? 아님 말고 센건지 약한건지 아니 지금 실제로 2막을 돌고 있으니까 센거 아닌가? 부채 물음표 카드 전등 굶을 잘 쓰는 사일런트 아니 정밀 건부만 개잘 나오고 선호네 검무는 안나오네 검무 망단 좀 줘봐 아니 뭐 왜 안나오던데 아니 좀 줘봐 총매 같은건 왜주는거야 도갈발 있어가지고 쎄긴 쎈데 도갈발 있어가지고 쎄긴 쎈데 안 돼 이게 뭐야 포션 빼기 싫은데 포션 엘리트에서 써야될거 같은데 형상만 빨리 떴어도 와 드디어 삼정밀 검무의 맛을 한번 보실까 아이씨 정밀 어디가냐고 음 간다 펜촉 야 형상 너무 좋아 오 법사 두마리 단도 54들 이게 단도다 진정한 단도 잉부츠 앗 드레날림 선받자 어 까까아아 빠질 줄 알았는데 여기서 빠지겠네 건무님 왜 마지막 장에 계십니까 댁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망단 하짐서 형상 잡몹이 가져가겠네 아 타격이 더 셌다 몰랐다 아니 내 빠따레 날림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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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일단 빠 따 조 돌려받고 쟤가 형상을 안 가져가는 어차피 다운턴의 형상 쓰면 되니까 피해를 36줍니다 환영살인마 어디갔냐 웰컴 머더 파괴광사 쓸 때까지 구체가 카드 안가져갈 수도 있구나 집어때로네 또령의 또상 커피 무조건 커피 아닌가 이거 다수강호돼있어서 트롤라베도 딱히 웰컴 머더 포기 먹고 입가심으로 커피 한잔 해야지 윙부츠 쓸만한 맵도 아니네 또 흐리탄 흐리탄 필요없지않나 어차피 형상으로 쓰다가 형상 끝나면 죽는 덱 아닌가 모르겠다 이 대개 미래가 과연 뭘까 정밀 정밀맞장에 있는 거구서 정밀맞장에 있는 거구서 재고 백련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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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쓰지 젋은 이러 standpoint 인공물 또밀 내가 이거 까까가 좋아야겠는데 제비를 넣을까 고개를 넣을까 지금 덱이, 지금 덱은 형상, 형상으로 후배하니까 고개가 났겠지 오, 포션벨트 제머항 아니 물고기 역시 유글 게임이었어 왠전 귀찌피 요런 애들 나와야 되는데 오 인공사일러트 희히 희히 유물 아니 수수수수 뭔데 들어서 타구로 나오면 답이 없어 저 꿀나는건 진짜 막아야된다 막아야된다 막을수가 없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도플갱어 도플갱어 왜있는 카드지 꼴받으라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도플갱어 뭐야 엔터 잘못 누르셨나요 천원 후원감사님 아이스크림 으아아 네임공부를 개자식 아이스크림 아 불쾌 하나 있었으면 eren 아이스크림 형상이 다 빠졌네 무려 쿼드 빠졌네 어리석은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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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난 자를 이길 수 있지 큰 힘에는 더 큰 힘이 따른다 에헤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 아 내 힘 힘 다시 할려 그렇지요 아 이거 뭐 써야되지 거무? 무검? 거무 무검? 거무? 쎈데? 왜 이렇게 쎈? 똥중 아 똥중 필요한가 아이스크림이라서 쓸만은 한데 근데 드로가 모자라겠지 똥중 쓰면 아이씨 연막탄 꺼주세 아니 딜 안 모자라겠다 이제 아 뭐 심장에서 연막탄을 줘 안 쓰고 넘어갈게요 정밀 쓰는게 더 이득이니까 아이씨 연막탄 없어야되 오오케이 심장은 더잡이고 사일런트는 신이다 단도 역시 정밀이야 가차없지 그냥 발랐는데 심장 허접색 와 삽칠 10번이나 했어 이게 희귀유물인가 사소 사소 이게 담배였다면 어땠을까 shark 그 희귀여 및 쌓여